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참뜻을 알고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망원이동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합니다. 청소년들이 단순히 봉사 인정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재미를 느끼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데요. 자세한 내용 최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망원이동 자원봉사 캠프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. 자원봉사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람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며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계획됐습니다. 자원봉사 캠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우리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마을을 청소하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 가정방문, 전통 간식거리를 손수 만들고 전달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. 더불어 참여하는 학생 자원봉사자와 노인 인구 계층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전통문화의 먹거리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교육문화의 장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.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망원이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.